의원님, 아드님 전화입니다. 너 이 새끼 어디야? 저랑 통화는 처음이시죠? 누구야? 그때 왜 그런 겁니까? 어? 그날 있었던 일 전부 밝힐 겁니다. 너 넌 누구야? 대한민국 육군대위 조민구 우리 아버지 이름이고 나는 용동진이다. DMZ 행사는 미뤄야겠네요. 또 만났네요. 우리 군경병장. 병장 용동진. 이 새끼가 그런 주민국의 아들? 대한민국 육교대위 조선국